안녕하세요 한밤의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? 반주?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제 개막식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? 유인델스 하면 가득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구탕 먹고 오늘은 뭐 드실래요? 오늘은요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 거기 먹으려고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성씨 정호성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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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등장에 한순간 나비된 문의장 재밌었어요 내 중에 악마가 있나봐요 그녀는 힘들게 집어넣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승을 투하는 정호성씨의 웃기 잘어있네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 유인델스 유인델스 에은이 elin 유인델스 해운대를 가 dau거면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면 되죠 그런지는 꼭 봐야죠. 이주얼 커플이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. 마음에 드시나요?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를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. 눈빛만으로 마음을 서로 잡는 남자. 영화 깡초리로 돌아온 래유 유아인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? 여기가 더 나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? 술이죠 뭐. 그럼요. 정댕이. 정댕이. 깡초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 국제영화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봐도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부상 씨. 부산은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부산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. 부산에서 푹 빠진 게요. 근데 제 시험에 푹 빠진 게요. 저는 기회에 도착한 게 더 좀 더 행복하게 저녁이에요. 부산에 음식 좋아하는 곳도 Если실 것 같으세요. 저는 2년 전에 한국어 잘 알고 있어요. 불고기! 불고기. 불고기. 부산으로. 눈은 어디 있어요. 시글잘 모르는 부살의 열기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묶였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배우 최순영씨 그때의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극제양 화제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에게 돌려 쌓여 발 디딜 틈 없는 현장 그 사이를 뚫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? 영화제에 온 거는 3년 만에 온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드리고 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? 배우 최순영은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자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남파 공정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빅뱅의 탑이 아닌 영화 배우 최순영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설레고 있습니다 하다가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? 손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했었어요 지금 이게 다 부상당한 거예요? 네 부상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고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러신 거예요? 액션 씬을 찍다가 유리 파편이 튀어서 살점이 한 이만큼 달아가서 적극 수술해서 수술을 아팠죠 김유정 씨랑은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어떻게 돼요? 띠동갑이에요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촬영 처음 크랭크인 들어가는 날도 비가 오고 중요한 신 찍을 때도 비가 오고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 저희 감독님 이름이 안 그래도 박홍수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모르겠네요 연결 좋은데요? 개그가 있으신데요? 괜찮죠 어떤 날에도 멋있더라고요 괜찮네요 멤버들이 레드카펫에 서신 탑씨를 보면 뭐라고 해요? 문자가 한 통도 아직 안 씁니다 정말 한 통도 안 와요? 왜냐면 워낙에 지금 다들 너무 바쁘게 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 최승인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눈빛 아 맞아 눈빛 스타팬 모두가 영화로 하나 그냥 해보는 게 없었음 베빛 스타팬는 마주소에 시작했습니다